전략적으로는. 그렇지만 공부한다고 해도 무조건 맞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할 때는 이런 게 있어요. 전략적으로 할 때는 물건법하고 계약법을 파는 게 아니라 어차피 민법 총책 중에서도 쉬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나는 진짜 전략적으로 딱 좀 맞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게 요령이 있어요. 뭐냐면 인사특별법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가 몇 문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어려운 문제나 쉬운 문제나 점수는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몇 점 맞으면 되냐면 6점 맞으면 되니까 어려운 거 40%를 뺀다 그러면 공부하기 양이 굉장히 많이 줄겠죠. 그런데 40%는 못 빼. 왜냐하면 공부한다고 맞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어려운 거를 30% 정도 뺀다면 공부하는 양을 거의 반 이상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뭐가 어려운지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진짜 이거는 야매인 거예요. 야매 위험한 거예요. 민법 총책에서 우리가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대리 어려워하죠. 테리. 테리 빼도 돼. 여기서 몇 문제예요.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그 다음에 물건법에서 뭘 어려워요. 등기 어려워요. 담보물건이 어렵지 않아요. 유치권 저당권. 담보물건. 빼면 여기서 몇 문제가 빠지냐면 유치권하고 저당권에서 많이 나오면 그냥 기본적으로 뭐죠. 세 문제는 나오거든요. 세 문제. 그 다음에 계약법에서 뭐가 또 오래. 실제로 우리가 사람을 잡는 게 뭐냐면 담보 책임이 좀 잡아요. 양도 많고. 이 담보 책임 빼면 한 문제.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에서 우리가 또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가등기 담보법. 그죠. 가등기 담보법. 그 다음에 부동산실명법. 환장하잖아요. 그죠. 이거 두 개 빼면 몇 문제예요. 두 문제. 그럼 합치면 몇 문제 뺀 거예요. 그죠. 여덟 문제밖에 안 빠져. 그럼 여덟 문제 빠지면 실제로는 만약에 점수란 몇 점이죠. 58에 가는 20점이잖아요. 20%를 빼는데 어려운 것만 뺀 거니까 이게 실제로는 공부하는 양의 반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많이 나오는데 위주로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맞힐 수 있는 것 위주로 공부하겠다. 항상 이게 뭐냐면 절대평가 시험은 목표가 남들보다 한 문제 더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하늘이 두 쪽 나도 몇 점이요. 60점 이상 확보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상대평가 공부할 때는 예외 위주로 공부해야 돼요. 어려운 것 위주로 공부해야 돼요. 왜요. 약점도 극복해야 돼요. 왜요. 남보다 한 문제라도 더 맞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안정적으로 60점을 확보하는 절대평가 시험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맞힐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떤 형태가 나왔든지 내가 다 맞힐 수 있다.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결국은 물건포 계약포 집중하겠다는 게 아니라 분야볼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빼는 거야. 부동산학개론도 한번 해볼까.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개론도 뺄 거 많아. 부동산학개론 환장한 게 뭐예요. 투자론이죠. 투자론. 투자론. 거기서 막 이자로 일을 나오고 그러면 환장하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냐. 뭐가 문제냐면 투자론이 이해가 안 되면 감정평가가 또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투자론을 빼면 감정평가까지 빼야 돼. 이거 두 가지만 빼야 돼요. 할 양이 확 주는데. 맨날 부동산학개론 공부한다고 맨날 투자론 감정평가만 공부하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 이게 또 뭐냐면 또 계산문제이기도 해요. 계산문제 몇 문제 나와요? 10문제? 7, 8문제? 많이 나올 때 7, 8문제고 기본적으로 한 6문제 정도니까. 6문제에서 8문제. 그래서 만약에 투자론 감정평가를 빼고 공부해서 8문제를 뺐어요. 똑같네. 그럼 몇 점이? 20% 빼는 건데. 그런데 나는 실제로 맨날 공부를 뭐만 하고 있어요? 투자론만 하고 있잖아. 감정평가만 하고 있잖아. 맨날 뭐만 하고 있어요? 계산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맨날 계산만 하다가 다른 부분에서 문제 나오면 다 틀리는 거예요. 실제 부동산 개념 이런 것들도 의외로 잘 나오는데 그거 굉장히 많이 틀려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게 왜 틀리냐면 그런 부분은 이게 시험범위니까. 그러니까 이게 개론이라는 감옥이 시험범위가 아닐 것도 있고 막 이게 애매해 경계가. 그래서 낯선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잡으려면 마인드를 형성해야 되는데 자꾸 앉아가지고 오로지 뭐만 하고 있어요? 계산만 하고 있고 투자론이니 이자율만 계산하다가 하면 50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민법이나 부동산의 경우에도 내가 진짜 힘들다. 너무. 나 공부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뭘 빼는 거예요? 어려운 부분을 빼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는 방법. 이게 뭐죠? 절대평가 시험 전략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참 그 뭐 묘한 게 봄에 또 이런 말씀도 드렸던 기억이 나. 2차 감옥 시작할 때 우리가 2차 감옥 또 미리 좀 하셔야 된다. 2차 감옥 중에서 뭐죠? 뭐 지적법, 중개사법, 세법 이 정도는 하고 봄을 지나야 여름이 돼가지고. 지금 여름이잖아. 여름이 돼가지고 2차를 포기를 안 한다. 그런데 말 드럽게 안 들어. 우리 공법 교수님한테 혼나겠지만 그런데도 뭐예요? 공법이 중요하다고 공법 공부하고. 그런데도 막 이런 상태에서 여름이 되니까 지금 2차 감옥 되는 거 하나도 없어 지금. 중개사법 시다는데 난 아직도 안 쉬워. 세법 아직도 어려워. 이러면 이게 뭐 되는 거예요? 올해는 1차만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묘한 게. 그래서 제가 봄에는 우리 교수님들이 1차 집중하고 특히 민법 집중해가지고 민법을 완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2차 적고 민법이 완성되질 않는데 뭔 개코나 완성이 돼 이게. 이게 완성될 감옥이야 이게. 그러니까 명제가 잘못된 거잖아. 민법을 확실히 하고 완성을 하고 2차 공부하라. 그런데 뭐 완성되질 않아 이거는. 영원히. 영원히 우리한테 숙제인데. 그러니까 결국 봄에 2차 감옥도 미리미리 해가지고 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감옥을 좀 어떻게 해결하고 여름이 됐다면 여름이 돼가지고 1차만 할까 2차만 할까 고민한 일이 없을 텐데 아직도 중개사법도 어렵고 아직도 세법도 어렵고 이런 상태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1차만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났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럼 결국 또 똑같아. 그러니까 여름이 됐는데 나는 부동산 공법 한 40점 나오고 나머지 감옥들도 한 50점 나오고 그래가지고 평균 내보니까 한 52점 오고 민법과 학교론도 평균 내보니까 56점 52점 이런 상태다. 이런 상태면 이게 뭐냐면 2차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왜냐하면 지금 50점이 넘었다는 말은 조금만 공부하면 60점 넘을 수 있다는 얘기. 1차 감옥은. 그리고 나서 다시 똑같아. 여름이 지나기 전에 벌써 여름 끝나가잖아요. 공법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나 쉬운 문제나 똑같이 2.5점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통계가 있어. 공법 80점 넘으신 분들의 합격률이 꽤 오래된 통계인데 26.7%라는 통계가 있어요. 공법 80점 넘으신 분들이. 왜 그런 거예요. 왜 이게. 중개사법 80점 넘으신 분들은 합격률이 70%가 넘어요. 그런데 공법 80점 넘으신 분들은 합격률이 거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거. 공법만 한 거야. 이분은. 그러니까 공법이 80점 넘으려면 미친 듯이 뭐만 한 거야. 공법만 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지. 공법은 80점 넘게 진짜 힘든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과목을 뭐예요. 80점 맞고. 공법은 뭐죠. 50점 맞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꾸 공법이 중요하다고 해서 맨날 공법만 공부하는데 공법은 맨날 그래도 뭐예요. 40점 열심히 해도 50점 안 해도 50점 맨 이러잖아. 그러잖아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여름 가기 전에 이제는 또 늦었지만 공법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을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들어야 돼. 그렇지. 이제는 포기 안 해. 여름 가기 전에. 그래가지고 공시법, 세법, 중개사법을 확실하게 막 그냥 미친 듯이 해가지고 이걸 좀 여름이 가기 전에, 가을 되기 전에 어느 정도 이 과목들이 모의교사 오면 한 평균 70점 정도는 나온다라고 돼야 가을이 돼서 공법은 몰아쳐서 하는 거예요. 어차피 공법은 수업 꾸준히 들으시면서, 들으시면서 교수님 말씀하신 거 따라가시면서 결국은 뭐예요. 몰아치게 해야지. 왜요. 일주일만 돼도 까먹잖아 공법은. 그러니까 어떻게 시험 보기 전에 다 봐야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늦었지만 공법을 제외한 2차 과목들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다 잡아야 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2차가 해결돼. 자, 그래서 제가 빼라고 했는데 담보물건 봐야 되네. 참 나. 244페이지 담보물건이죠. 1번 문제부터 오면, 담보물건의 특색 하나 설명 중 사항 중 우리 민법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4번 유통성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아요. 우리는 1번 부종성 수반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채권이 있어야지만 담보물건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과 분리해서 담보물건만 처분할 수 없다. 담보물건에 대한 유통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2번 담보물건의 공통된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이것도 담반범의 3번 보시면 불가분성은 유치권에서만 그 예외가 인정된다. 불가분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전액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의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을 우리가 뭐죠? 불가분성이라고 하고요. 유치권에서는 예외가 없어요. 특히 공동저당과 같은 약정담보물건에서 예외가 발생하기 때문에 2번은 3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동시의 항변권과 유치권의 차이 간에 틀린 것은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유치권은 담보물건, 물건이고 절대권인 거죠. 제3자 주장할 수 있죠. 이에 말해서 동시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내용이에요. 채권의 내용이니까 결국은 물건이 아니니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답은 3번인데 3번 보시면 유치권이나 동시항변권에 있어서는 두 개의 채무가 대가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X죠. 대가관계라는 말은 뭐냐면 채권이 목적물에 관해 생긴 아니죠. 대가관계는 동시의 항변권에서만 인정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쌍방의 채무가 동시행관계라는 말은 쌍방의 채무가 대가관계라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대가관계는 뭐에 대해서만요? 동시의 항변권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3번의 X죠. 4번입니다. 저당권의 물상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거죠. 이 물상대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문제죠. 의리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유 A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 건물이 멸실, 훼손이 됐어요. 또는 공용징수, 수용을 당하게 되면 이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다행히 이런 일이 생기면 가치 변형물, 돈이 생기거든요. 만약에 건물에다가 보험에 가입했으면 보험금을 받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제3자가 훼손한 것이면 제3자에 대해서 손에 배상금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공용징수, 수용을 당하게 되면 수용, 보상금이 생기게 되는데 이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지금 또는 인도 전에 만약에 압류를 한다면 이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가치 변형물에 계속해서 그 효과가 미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물상대위라고 한다. 이 개념인 거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물건은 저당권뿐만 아니라 전세권에도 인정이 되고요.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도 인정이 돼요. 기본적으로 개념인 건 뭐예요? 저당권이니까요. 그렇지만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 조심할 것은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에 처해야 물상대위가 인정이 되는 거다. 만약에 돈이 생겼더라도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이 없다면 물상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이 건물을 병에게 팔아먹고 병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게 됐더라도 이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아요. 왜요? 매매가 되더라도 팔리더라도 저당권, 전세권은 뭐 할 위험이 없어요? 소멸될 위험이 없으니까요. 동의하시죠? 마지막으로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꼭 저당권자가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저당권자가 하든 일반 채권자가 하든 제3자가 하든 시급 또는 인도하기 전에 압류가 이루어지며 물상대위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니까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옳은 걸 찾는데 1번 대의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X죠. 제3자에 의해서 압류가 된 경우에도 물상대위성이 인정이 됩니다. 2번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X입니다. 이건 뭐냐면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이 있으면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뭐에 설정되었냐면 전세권에 설정이 되어 있었고요. 이 전세권이 만약에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소멸하게 되면 이 저당권도 뭐할 위험에 처해요? 소멸될 위험에 처하는데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뭐가 생기죠? 전세금이 생기죠.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전세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압류함으로써 이 전세금에 계속해서 그 여력이 미치게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뭐가 돼요? 물상대위인 거거든요. 따라서 2번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을 한 경우에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넘기셔서 3번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의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에도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X죠. 언제까지 압류해야 됩니까? 지급 또는 인도전까지 압류를 해야 되는 거죠. 3번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문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지득한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맞죠? 물론 이 보험금에 대해 당연히 물상대위가 인정이 되는 거죠. 5번 중요한데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지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지득됐어요. 수용당한 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협의로 지득했다는 말은 강제로 뺏어간 게 아니에요. 공용징수가 아니고요. 결국은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산 거거든요. 매매예요. 그러면 매매대금에 대해서 뭐가 인정되지 않죠?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협의 지득한 용어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X고 이 보상금은 보상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인 거죠? 매매대금인 것이다. 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5번입니다.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거든요. 다 한 거예요. 답을 보면 3번 볼게요. 3번. 불법행위로 저당 목적금이 멸실되어 저당권 설정자가 제3제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난 손해배상 충고권을 취득한 경우 그러면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도 뭐가 인정됩니까? 물상대위가 인정되니까 손해배상 충고권을 취득한 경우 위 손해배상 충고권도 물상대위권의 대상이 된다. 맞는 질문이고 나머지 분들은 뭐죠? 반복적입니다. 6번입니다. 유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일단 유치권은 담보물권이거든요. 따라서 유권을 부합하게 되면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데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유치권은 담보물권이지만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7번입니다.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죠. 일단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할 생긴 채권에 대해 성립하거든요. 따라서 피로비, 유익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인정되지만 임차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1번.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충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요? 보증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으니까요. 또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거든요. 1번. 자동차 정비에 대한 수리비는 후일에 지급받기로 하고 자동차를 수리했어요. 물론 수리비니까 피로비니까 유치권이 성립되어야 되는데 수리비를 후일에 지급받기로 했다는 말은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니까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겠죠. 3번.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시킨 업자. 이것도 일종의 뭐죠? 유익비겠죠. 개량비. 대가를 받기 전에 그 컴퓨터를 주인에게 돌려준 경우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그 물건을 뭘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업그레이드 비용은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이 성립해야 되는데 점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3번은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거거든요. 따라서 4번. 위 3의 업자가 휘일 그 컴퓨터를 우연히 점유를 하게 됐다면 점유를 취득했으니까 유치권이 성립되어야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해야 돼요. 만약에 위법한 점유라면 뭐가 성립되지 않냐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거든요. 그럼 5번 보자고요.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원인 없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던 자. 그럼 이 사람의 점유는 뭐 하지 않습니까? 적법하지 않습니다. 적법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의 비용에 대해서는 무엇을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 건물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아요. 8번입니다. 유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인데 다시 7번에 3번과 4번을 볼까요? 일단 컴퓨터를 수리한 것이니까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죠. 그런데 3번은 점유를 못했기 때문에 유치권이 뭐 되지 않았어요? 성립되지 않았죠. 그런데 4번 나중이라도 점유를 취득한다면 유치권이 뭐가 돼요? 성립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은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뭐가요? 유치권이 성립되는 거예요. 반드시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채권이 발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후에 점유를 취득했더라도 유치권이 성립된다는 얘기니까 8번에 4번, 물건에 점유 전에 결련관계 있는 채권이 발생한 후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9번입니다.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을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건데 3번을 보시면 우리가 점유하고 있으면 적법한 점유자임을 뭐 받아요? 추정을 받죠. 그 말은 스스로가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3번. 갑은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4번이에요.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고 직간접을 불문하거든요. 따라서 간접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이 뭐 되는 거예요?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4번을 보시면 채무자 을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하여 갑이 간접 점유라고 이거는 간접 점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채무자 을이 건물을 직접 점유한다는 말은 채무자에게 그 건물을 뭐예요? 돌려줬다는 거예요. 채무자의 그 건물을 뭐 했다는 거예요? 반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판례는 간접 점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한 거예요? 점유를 상실한 거기 때문에 유치권을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자 간접 점유라 하더라도 유치권이 뭐 합니까? 성립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라면 그때는 유치권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다시 한 번요. 간접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데 채무자가 뭐라고요? 직접 점유자라면 그때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10번이죠.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데 3번을 보시면 유치물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자는 전 점유자에 대의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X입니다. 이거는 문맥이 좀 애매한데 이런 취지입니다. 유치권은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부정성, 수반성이 있고요. 또 유치권자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치물에 대한 점유를 승계했다면 유치권이 뭐가 된 거예요? 소멸된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 번. 내가 지금 유치권이 있는데 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를 해줬어요? 넘겨줬어요? 그러면 저는 점유를 상실한 거니까 저의 유치권은 뭐가 된 거예요? 소멸된 거죠. 따라서 계속 보시면 전 점유자를 대의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채권을 양도하면서 점유를 넘겨줬어요? 그러면 양수인이 유치권자고 양수인이 뭐인 거예요? 채권자인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굳이 대의할 필요 없이 직접 유치권을 뭐 하면 돼요? 행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3번이 X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5번 조심하시는데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 시에 건물을 원상으로 복과해 임대인에게 면도하기로 약정했어요.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 복구 특약을 하면 비용 상한정보권 포기 특약으로 이해합니다. 유효합니다. 따라서 원상 복구 특약을 하면 임차인 임대인에게 필요비도 유익비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런 얘기예요.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당연히 원상 복구해야 되는 거예요. 굳이 특약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구장 표시를 하면서 원상 복구한다고 특약을 했다면 그것은 원상 복구가 아니라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특약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상 복구 특약을 하면 비용을 청구할 수 없어요. 필요비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면 무엇도 행사할 수 없는 거죠? 유치권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5번 보시면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 시에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맞다. 왜냐하면 원상 복구 특약을 하면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니까 무엇도 유치권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11번입니다. 갑은 자동차 수리인 을에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가 끝나는 대로 수리대금 5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으나 갑이 지급하지 않으므로 을은 유치권 행사하여 자동차 반환을 반환하지 않았다. 5만 원이 뭘 수리한 거죠? 이 경우에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일단 1번 을은 갑의 동의로도 그 자동차를 타인에게 임대하고까지 끊어볼게요. 유치권의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수익할 수도 없거든요. 다만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해요.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타인에게 임대할 수는 없지만 채무자로부터 승낙을 얻는다면 뭐 할 수 있어요? 임대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로 인하여 얻은 임대료입니다. 과실이죠. 과실은 유치권자가 수치할 수 있고요. 과실을 수치하게 되면 변제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료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맞는 질문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선 변제라는 말이 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결국은 과실을 수치하면 변제에 충당하니까 남보다 먼저 뭘 받게 돼요? 변제를 받게 된다. 이런 취지겠죠.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을은 자기 물건의 점유와 동일한 주의로서 자동차를 점유하여야 한다. X입니다. 유치권자는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요. 3번 제3자 병이 갑으로부터 자동차를 양수하고 을에 대하여 자동차를 인도할 것을 청구한 경우 그런 병에 대하여 인도하지 않으면 안이 된다. X입니다. 유치권은 물건이고 절대권이고 대항력이 있으므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죠? 대항할 수가 있고요. 4번 을이 자동차를 유치하고 있는 동안은 수리대금의 소멸시효은 진행되지 않는다. X입니다. 왜냐하면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5번 을이 갑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제3자 병에게 빌려주세요. 의무를 위반한 거고요. 의무를 위반했으면 채무자가 소멸 청구할 수 있고요. 소멸 청구가 있으면 유치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의무를 위반하면 바로 유치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소멸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유치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하기 때문에 병에게 빌려준 경우에는 즉시로 유치권은 소멸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소멸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소멸하게 되는 거죠. 12번 다음은 유치권의 소멸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을 찾죠? 반복적인데요. 4번을 보시면 유치권자 의무 위반 시 이를 이유로 안 소유자 유치권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소멸 청구권인 거고 소멸 청구의 유치권 소멸의 효과가 생긴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반복적입니다. 넘기셔가지고 13번이죠. 임차인이 임차인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자, ㄱ 보증금 안 됩니다. ㄴ 번 권리금 안 되죠. 그 다음에 ㄷ 번 피로비는 돼요. 그런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이 있는데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의 대상인지 동시에 항변권의 대상인지 여부는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시킨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원래 채권이 매매대금 채권이라면 유치권이 아니라 뭐가 발생하겠어요? 동시이행 항변권이 발생하겠죠.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서. 또 원래 채권이 만약에 피로비 채권이라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아니라 뭐가 성립하겠어요? 유치권이 성립되겠죠. 뭐가요? 손해배상 채권이에요. 다시 말하면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인지 동시이행 항변권이 판단하는 기준은 뭐죠? 원래 채권이에요. 그럼 보시면 피로비 상한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잖아요. 그러면 손해배상 채권의 원채권이 뭐죠? 피로비니까. ㄷ은 뭘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ㄹ번. 원상회복 약정이 있으면 비용 자체를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고 따라서 유치권을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ㄷ 하나에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지출한 유익비를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갖는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일단 5번을 보시면 임차인은 수리비를 지급받기하여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죠? 따라서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따라서 경매를 청구하여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이건 우리가 일종의 예외인데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아요. 이게 원칙인 거예요. 꼭 기억해 두시고 다만 우리 판례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됐다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는데 소멸되지 않으려면 최소한 언제까지는 성립해야 되는 거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는 뭐가 돼야 돼요? 성립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은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뭐가 도래해야 돼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변제기가. 자 그럼 문제 뭐죠? 문제가 문제가 있어요. 갑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 신축공사 의뢰에 맡기면서 신축공사대금은 목적물에 가난 생긴 채권이니까 뭘 행사할 수 있겠어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겠죠? 간병 이후 보존등기 후 2개월 내예요. 공사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면 보존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대금을 주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2016년 1월 15일 주택에 대한 간명의 보존등기를 마쳤어요. 그럼 여기서 매매한 게 뭐냐면 2016년 1월 15일 보존등기가 마쳐졌잖아요. 그러면 변제기가 1월 15일인가요? 보존등기 후 2개월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존등기한 때부터 몇 달 동안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두 달 동안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변제기가 1월 15일부터 도래한 것으로 이해가 돼요.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보존등기 후 두 달 내에 돈을 주라는 얘기는 보존등기한 때부터 두 달 동안 돈을 주라는 얘기는 언제부터 돈을 주는 의무가 발생한 거예요? 보존등기한 때부터 의무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좀 바꿔야 돼요. 문제를 볼게요. 이렇게 바꿔자고요. 갑은 자신의 토지의 주택공사를 의뢰계에 맡기면서 간명의 보존등기 후 2개월 내라고 돼 있잖아요. 내를 후로 바꾸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보존등기 후 2개월 후에 공사대금의 지급과 주택의 인도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렇게 되면 1월 10월 이후에 두 달 후니까 변제기는 언제가 되는 거예요? 3월 15일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보존등기 후 두 달 후에 그러면 변제기는 며칠이 되는 거예요? 3월 15일에 되는 거예요. 이래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를 뭐로 바꾸자고요? 후로 바꾸자고요. 그렇겠죠? 보시면 을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제 점유를 점유하고 있다. 갑의 채권자가 위주택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2016년 2월 8일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됐어요. 며칠 날이죠? 2월 8일 날. 그다음에 변제기는 며칠이라고요? 3월 15일. 그러면 유치권이 성립되는 시점은 며칠입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죠. 이래야 돼요. 만약에 1월 15일로 이해되면 전이니까 경락인에게 뭐 해버려요? 대항해버리고요. 그럼 문제가 말이 안 돼. 문제를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3월 시립일이니까 유치권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성립했으니까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보시면. 2016년 10월 17일 경매 대금을 완납한 병인 의를 상대로 주택의 인대를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곳을 모두 고른 곳인데 정리해보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됐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자신의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습니까? 대항할 수가 없는 거다. 이 결론은 따라서 기억 병원 주택에 대한 소유물 반환 충무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겠죠. 유치권자가 반항 못합니다. 니은 번. 을은 유치권의 근과의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X죠? 거절할 수 없는 거죠. 왜요? 경락인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이런 동시 이행 항병권의 근과의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이건 맞아요. 따라서 맞는 것은 뭐죠? 디귿 하나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3번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이 문제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경락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뭐가 돼야 돼요? 성립이 돼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16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2번을 보시면 유치권자는 영익물권자가 아니라 담보물권자이므로 유치물의 과실을 수치할 수 없다. X. 유치권자도 유치물의 과실을 뭐 할 수 있죠? 수치할 수 있고요. 수치한 과실을 가지고 변제 충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좀 쉽게요. 쉬었다가 저당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